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목사님의 지옥 간증. 1972년 제 삶은 망가졌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에다가 정가범이었으며 제 가정은 깨지고 제 아내는 여러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저의 정신 상태는 엉망이어서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하루는 여섯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려는 듯 중 문에서 나오던 한 남자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를 때려눕혔고 그는 세워졌던 유리병 위로 쓰러지면서 유리병들이 깨지자 그 깨진 유리병으로 나를 찔렸습니다. 저는 왼팔로 막으려다 그가 휘두른 병조각에 제 팔에 이두근과 대동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피를 흘리며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노, 노여움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찬 저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어린지의 아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곧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 차를 직접 운전해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전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응급 자체를 받고 있을 때 의사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 쓸 수가 없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해. 아마 팔을 잃게 될 거야.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제가 응급차에 실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도착했고 응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 주차장을 벗어날 무렵 한 젊은 구급사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 힘이 없어서 그를 겨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해댔죠. 그가 다시 내게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저에게 말하고 있을 때 마치 응급차가 폭발하는 불길에 휩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응급차가 실제로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연기가 쏟았고 전 즉시 그 연기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저는 연기와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비명소리, 울부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제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마치 화산의 분화구가 열린 것을 내려다보는 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는 불과 연기가 다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아래로 빨려내려갔습니다. 그 불 속으로 말입니다. 내 아내는 그때 나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절규하며 마치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그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그는 지옥의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크로즈업에서 그들을 가까이 보여주듯 그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들의 몸부림과 고통 그리고 절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의 이름을 부리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니 여기 오면 안 돼 나갈 길이 없어 도망갈 수 없다고 여긴 들어오면 안 돼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전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죠. 한 명은 강도였는데 범죄 현장에서 총을 맞아 죽은 친구이고 다른 두 명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었고 또 한 명은 같이 파티를 하며 놀고 즐기다 마약 하다 복용으로 죽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몸부림은 너무 처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절망감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탈출구란 결코 없었고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유황 같았고 전기에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 악취는 끔찍하게 지독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봤고 직접 죽고 죽이는 싸움에도 가담했었으며 제 자신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감금되기도 했었고 소녀농가 감옥에서 거의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격장애와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당했고 열두 살 때 가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도 제 결혼생활도 제 건강도 모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죽을 것 같이 두렵고 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불타는 구덩이와 비명과 고문의 장소를 보고 있을 때 그 구덩이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테니스주의 넥스빌이란 병원에 있었는데 제 아내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몸에 바늘로 꼬맨 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발은 붙어있었지만 백반을 이상 꼬맨 상태였습니다. 제가 비록 아내를 쳐다보긴 했지만 저의 관심은 오로지 제가 목격했던 그 현장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난 아주 무서운 곳에 갔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은 병원에 있었어요. 당신은 계속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라고 말하자 그는 다시 말했어요. 아니라니까 난 다른 곳에 다녀왔어.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곳은 정말 더러운 곳이었어.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직도 그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직도 그 악취를 맡을 수 있으며 아직도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그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저에게 오지 말라고 외쳤던 그들의 비명소리 말이에요. 한동안 이 기억을 지어버리려고 별짓을 다했습니다. 술에 취해보려고 했지만 취할 수가 없었고 마약을 복용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의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기억을 치료해 주셔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은 떠나고 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보았던 그 지옥과 제게 일어났던 일을 전해야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을 이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신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본 이후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신실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